월드컬리즈의 언니즈 베이비솜 지혜 자 베이비솜씨 지혜씨 두 분 토토타임 갖겠습니다 맏언니들답게 하나 셋 잠깐 감사합니다.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러블리즈의 메보즈 진 그리고 케이 참고로 고맙습니다. 하나 둘 셋 시작! 강생! 그분도 잠시 밖에서 함께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! 러블리즈의 구사지! 아! 친구들! 지수 그리고 미즈! 지수씨, 미즈씨 폰트타임 깎겠습니다 불이 넘치네요 하나 둘 셋 세컫! 감사합니다 그분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! 러블리즈의 막내즈! 예이! 그리고 수주! 예이! 수주! 예이! 수주! 예이! 수주! 자, 그분의 포트타임 업으로 하겠습니다 귀엽 뽀짝하게 하나 둘 셋 탈탁! 감사합니다 그분은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모두 들어와주세요 자, 단체 포트타임 갖겠습니다 나란히 센터 맞춰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 많이 사랑했던 첫사랑 겜성으로 하나 둘 셋 탈탁! 이번에는 야워! 특히 러블리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탈탁! 마지막! 러블리너스를 향해 사랑의 하트 쏘아주세요 하나 둘 셋 탈탁! 탈탁! 감사합니다 자, 이제 오늘의 출연 가구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거! 저희 러블리즈는 오늘 라이브 라이브에서 전 세계의 태풍 경영 팬들이 태어나고 싶은 라이브로 이 시절을 넘어 끝까지 접속! 러블리즈는 이제 지금 찍어가겠습니다 다들 러블리즈 잊지마! 2019년 5월 28일 러블리즈 공원으로 들어와서 러블리즈 1동! 내년에 초반이 무섭다 메뉴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